태민씨 그리고 마마무 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민씨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위 후배에 오르셨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맞게 저도 열심히 최대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마마무 요즘 많은 사랑받고 있어요. 1위 후배에 오른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너무 기쁘고요. 진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팀이 1위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태민씨가 만약 1위를 하신다면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만약 1위를 받게 된다면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관객분들을 보면서 춤을 추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관객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과연 어느 팀의 1위 세리머니를 보여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반짝반짝 피나는 태민씨와 시선 강탈하는 마마무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그전에 매력적인 저언보이스의 정준현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액큐!